이번 사연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끌고 와서 사과를 시켰다는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지는 6년차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맞벌이 중이고 감사하게도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지금은 갚아야 할 대출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비교적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인 거죠.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남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셨고 사업체를 차린 후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부족하게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자라왔어요. 대신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학비를 제외한 생활비 용돈은 주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게 하셨죠. 저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나름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주변 선배들 추천으로 학생들 과외를 할 수 있었거든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도 벌어보고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며 생활하니 나름 보람이 있더라고요.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꽤 괜찮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사에 취직했어요. 지금 남편이 그때 저의 사수였는데 그때는 업무에 관한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데 그게 어쩜 그리 멋있어 보이던지요. 힘든 프로젝트에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서툴렀던 저를 도와주는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데이트 비용도 많이 부담했어요. 제가 과도한 걸 요구한 건 아니었지만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한다면서요. 주변 친구나 선배 후배들에게도 통이 큰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더라고요. 그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 까보니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생활하는 데 모두 썼다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생활비는 드린 적이 없었어요. 결혼 자금도 스스로 모아보라고 함께 살면서 드는 돈은 최대한 아끼게 해주셨다 했었거든요. 그냥 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가 보다 했습니다. 인사를 갔는데 집이 그렇게 못 사는 편도 아니었고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둘 다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니 재밌게 살았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저희 부모님께 자세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하시는 거 보니 감이 좀 오셨나 봐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은 저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대학 들어간 순간부터 모아둔 돈이 있으시다며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얼떨떨했던 데다가 그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거절하려 하는데 남편이 덥석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싫어할 줄 아셨는데 오히려 앞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자존심 하나 정도는 굽힐 줄 아는 남자여야 한다.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아버지 의견에 동의했어요. 결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 때문에 모든 게 순탄했거든요. 결혼 8개월 차에 예쁜 공주님이 생겼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막달이 되기 전 저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출산, 육아, 휴가를 낼 수 있었고 경력 단절에 대한 큰 고민은 없었거든요. 휴직을 하더라도 급여의 80%까지는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어서 쪼들리며 생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느 육아하는 가정이 모두 그렇듯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특히 제 몸이 출산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는지 빨리 회복이 안 되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산후도우미도 불러주셔서 나름대로 편하게 육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손녀보고 싶다고 찾아오신 부모님께서 요즘 많이 힘들지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는데 나는 복받았지 애 키우는 거야 다 힘들고 왜? 그랬더니 뭔가 숨기시는 눈치더라고요. 뭐냐고 추궁을 하니 그때서야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이 제가 휴직했을 때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제가 회사에 나가지 못해 월급이 반토막나 힘들다고 했다는 겁니다. 생활비도 모자라고 요즘 제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고 있다고 말이죠. 부모님 앞에서는 크게 내색하지 않고 요즘 좀 아끼면서 살고 있긴 하다 하고 넘겼습니다. 애 돌만 되면 바로 복직할 거니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요. 제 점심까지 챙겨주시고 부모님께서는 본가로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싱숭생숭하던지요. 남편이 그 돈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딱히 저에게 뭔가를 해줬던 것도 아닙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가 하는 마음에 머릿속에 하얘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불고 해맑게 웃기도 하는 저희 딸 보니 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날 밤에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다짜고짜 돈 다 어디 썼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박에 무슨 말인지 알아챈 남편이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가증스럽게 굴지 말고 돈 어디다 썼는지나 말아라 다그쳤습니다. 혹시 밖에서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느냐 도박이나 주식 같은 거 시작한 건 아닌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엔 딸이 금방 잠들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며 정말 그런데 쓴 건 아니다 하네요. 그럼 그 많은 돈을 몇 번이나 받아가 놓고 어디에 다 썼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나 후배들 술 사주는 데에 썼다 하더라고요. 고작 술값이나 하자고 집 구입할 때 자금대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손을 벌렸다는 건지 진짜 한심해서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한 달간은 냉전이었어요. 딱 필요한 대화만 했고 그 외에는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 아려운 사람처럼 퇴근하고 제 옆에 딱 붙어서 눈치만 슬슬 보기 바빴고요. 그래도 딸에게는 자상한 아빠이고 한동안 집으로 제깍 들어와 살림이며 육아며 도맡아 해주니 기분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한 날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고 진짜 술값으로 썼는지 보자 하니 잠시 고민하더니 은행 어플을 열어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받았을 때부터 쭉 봤는데 정말 일부는 술값으로 나간 게 맞았어요. 카드 사용처 보니 저도 아는 회사 근처 밥집이나 술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짜잘에게 1에서 20만원 크게는 200만원까지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했더니 입 딱 다물고 바라만 보더라고요. 그 순간 열받아서 마주 앉아있는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설명하지 않으면 이혼이라 하니 엄마가 갯돈 넣고 여행 가실 돈이 필요해서 좀 드렸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받은 돈으로 너네 엄마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렸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네요. 저도 꼭지가 돌데로 돌아서 당장 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돈 내놓으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얘가 왜 이래 진정하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하시더라고요. 보나마나 시아버지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제가 당장 찾아가겠다 돈 내놔라 소리를 지르니 한다는 말이 너는 집도 잘 사는 애가 좀 나눠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야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회인이야 였습니다. 저는 제가 따지면 최소한 빈말이라도 사과문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하게 나오시더군요. 돈 어디 썼냐 하니 성형도 하고 새로 개 들어 갯돈도 넣었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돈 다 돌려주셔야 할 거다 하니 우리 아들이 엄마 용돈 준 건데 내가 왜 하고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 발로 걷어차고 등짝 때리니 귀한 남의 자식 몸에 손대지 말라 하십디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목소리 더 이상 듣기도 싫어 남편 전화기는 던져서 부셔버렸어요. 당장 이혼하자 하고 남편은 그대로 쫓아내버렸어요. 버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나가더군요. 갈 곳이야 뻔하죠. 그 길로 시댁으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침부터 집 인터폰이 열심히도 울렸습니다. 무시하려 했는데 저희 딸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동네 시끄러울 것 같아 보니 시아버지 얼굴이 보이네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 멱살을 거의 잡아채듯이 끌고 와서 거실에 던져놓으시더라고요. 싸우신 건지 일방적으로 꾸짖으신 건지 기운이 다 빠져있는 시모를 제 앞에 무릎 꿇어 앉히고 당신도 꿇어 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애비도 나쁜 뜻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닐 거야. 마누라 단속 못한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실까 싶어 듣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나쁜 뜻이 없다니. 그럼 제 핑계까지 대가며 딸 팔아서 받은 돈으로 주변 사람 술 사주고 시엄마한테 대리우도까지 했는데 좋은 뜻으로 했다는 건가 싶어 기가 차더군요. 무어라 말하시려 하는 거 단박에 자르고 사과 안 받겠다 했습니다. 짧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주시라 했습니다. 또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한참을 침묵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눈물에 콧물까지 흘려가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제발 저희 딸을 봐서라도 애비와 자신을 용서하라며 서 있는 제 바지까랑이까지 잡고 싹싹 비셨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날 때까지 치고 바닥에 머리를 찢기도 하면서 잘못했다 하더군요. 앞으로 제사도 참석 안 해도 되고 용돈도 안 줘도 된답니다. 그냥 1년에 2, 3번 얼굴 보는 걸로 족하다고 그래도 안 되겠냐 하더군요. 거의 원맨쇼를 하는 시어머니를 일단 시아버지가 그대로 끌고 가셨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은 무서운 건지 손까지 벌벌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날로 용달 불러 얼마 되지도 않는 남편 짐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지금까지 받은 돈 모두 토해내고 협의 이혼하고 딸 얼굴이라도 가끔 보든지 아님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주고 끝내자 했습니다. 절대 이혼 못한다 계속해서 연락 오고 찾아오려는 남편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역시 참 꾸준히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아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 무릎은 공짜예요 공짜 그런 거 말고 받은 돈이나 내놓으세요. 애비 변호사 선임할 때 어머니도 하셔야겠어요. 곧 이혼 소송 당하실 텐데 예쁘게 뜯어고 치셨으니 재혼은 쉽겠네요 하고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과는 듣지도 않고 막말이나 퍼붓고 조롱하니 요즘은 전화도 잠잠하네요. 제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 않단 생각이 들었나 보죠. 제 부모님 돈으로 근 1년간 돈 걱정 없이 살았을 개념 없는 두 모자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통이 터질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쑥쑥 커가는 딸 보면 다시 힘내서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들 위자료도 끝까지 뜯어내보려고요. 미친 집구석이랑 엮여 저까지 악랄해지는 것 같아도 최소한의 복수는 하고 싶네요. 하... 정말... 친정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정신나간 거지 사비놈의 거지 사돈이네요. 이런 거지들은 꼭 버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번만 넘기면 또 본색을 드러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